피카소와 반고우, 삶의 차이 빈센트 반고우와 파블로 피카소 두 고장은 각기 다른 시대의 색을 칠하며 예술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궤적과 운명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고우는 생전의 예술가로서의 인정을 거의 받지 못했고 가난과 좌절 속에서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다. 반면 피카소는 장수하며 20세기 예술계의 거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미묘한 선을 탐구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차이의 근본적 원인으로 인맥의 차이를 지목한다. 피카소는 자신의 예술적 실력과 더불어 광범위하고 균형 잡힌 인간관계를 통해 창조적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고우는 그러한 인맥을 구축하지 못했고 그 결과 사후에야 비로소 그의 예술이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성공적인 인맥 구축에는 세 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 첫째, 직업적 인맥은 깊이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해야 하며 이는 신뢰와 상호의 예를 바탕으로 한다. 둘째, 사적 인맥은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며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넓은 관계망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인맥은 균형이 필요하며 이는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맥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서 질 높은 정보의 교류, 다양한 재능과 기회의 발견, 그리고 일종의 권력을 형성한다. 인맥은 곧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며 우리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키우고 넓히는 도구이다. 피카소와 고우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단순히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 인간관계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의 경계는 때때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지가 양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예술가의 삶에서조차 우리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된다. 이는 모든 인생의 교훈으로 깊이 있는 관계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이 비디오가 이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